반갑습니다. 뉴욕해다리쌤 입니다. 오늘 제목 보시고 클릭을 해 주신 분들께서는 정말 이 제목의 내용이 궁금하셔서 클릭을 해 주신 분들이실 겁니다. 그리고 뉴욕해다리쌤의 정보를 계속해서 올려 드리는 영상을 올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회보장연금 ssa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들이 그동안에 많으셨습니다. 내가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그동안에 사회보장세를 10년 이상을 부어 왔는데 이제는 역이민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한국 가서 살아야지만 되는데 영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내용이 많으셨는데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을 전부 다 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은 필요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라도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뉴욕해다리쌤의 이 정보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안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의 내용을 받으실 수 있구요. 또 혹시나 주변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 종교기관을 통해서 모임이 있으시거나 또 여러 모임 통해서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 여러 군데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것이 진짜인지 또 확실치도 않고 이런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나중에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서 보관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제가 영상 밑에 관련되어 있는 링크를 3개 걸어 드릴 겁니다. 양식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거 하고 또 이름 변경하는 내용하고 또한 사회보장국을 위치가 어디쯤 있느냐 내가 사는 위치 그동안에 뭐 어디 있는지 아실 필요가 없으셨을 테지만 오늘 영상 내용을 들어보시다 보면 꼭 필요하실 텐데요. 3가지의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꼭 하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관공서의 영상의 내용이 느리기 때문에 시시대뜨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오늘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나중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의를 사회보장국을 전화를 거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도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날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사회보장연금을 한국에서 받는 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열심히 부어온 10년 이상의 사회보장연금을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62세가 되고 65세가 되면서 고려를 하고 내가 받아야지만 되는데 혹은 역이민을 해서 한국에서 받고자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가지셔야 될 것은 ssa.gov라는 사이트, 사회보장국 사이트인데요.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청을 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ssa.gov에 들어가셔서 ssa-1099-op3939 이것은 South Korea 쪽에 해당되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을 클릭하고 검색해서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이런 것들도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데 미국의 사회보장 이 내용에 앞서서 제가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거니까 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사회보장 카드를 등록하셨던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등록하셨던 이름과 내가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받게 될 이름이 한국은행에서의 영문 이름이 똑같으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름 하나 스펠링이 틀리거나 라스템 하나 틀리거나 또한 스펠링에 있어서의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미들네임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셔서 다른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요. 혹은 가장 많은 것은 우리 한국분들도 그렇지만 배우자의 성을 결혼하시면서 변경하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경우는 이 지금 영상 지금부터 먼저 이걸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ss-5를 추가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미국의 오래전에 등록된 소셜 카드의 이름과 한국의 은행 계좌에 등록된 이름이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양식입니다. 제목이 보시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카드 지원서라고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거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카드 지원서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내용을 쭉 보시면 내 개인정보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이 양식서가 사용된다는 사실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에 화면에 보시면 또 링크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제 영상을 같이 한꺼번에 보시면서 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번에도 이름 쓰는 난이 있고 12번에도 이름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1번은 한국식의 이름을 기입하시는 거고요. 12번에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이름을 기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들네임 때문에 많이 혼동이 되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미들네임이 없죠. 그래서 한국식 이름을 쓸 때에는 1번 난에 미들네임을 쓰시면 안 되고요. 이름 즉 퍼스트 네임에 합치셔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작성하신 후에 본인의 여권 사본 증명서 공인을 로터리를 받으시고요.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셔서 가까운 사회보장국 주소로 보내시거나 혹은 방문하실 수 있는 지역에 계시다면 방문을 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에 관련된 주소 링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의 내용의 하단에 보시면 클릭 버튼이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가셔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파란색 버튼을 누르고 집코드를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사회보장국 오피스의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들네임, 라스트성을 배우자 이름으로 변경하신 경우 미들네임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미들네임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 혼동하실 수 있는 분들 먼저 이것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난 이거와 관련이 없다. 한국에 내 계좌를 만들어서 어떻게 받게 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 내에서 내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는 양식의 신청서입니다. 이것을 신청을 어디서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에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작성을 하실 때는 연금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름, 주소, 소셜 시큐리티 넘버, 신청인의 이름에 싸인, 은행 계좌 종류, 개인 계좌인지 혹은 공동 명의의 계좌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은 상단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BIC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헷갈리시는 분들 대부분이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가 만약에 연금을 한국에서 직접 받는 것이라면 알파벳 A라고 칸 두 개 중에서 한 군데에 써주시고요. 본인이 아닌 배우자 혹은 가족이 사회보장세 연금을 납부해서 받는다면 B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으로는 섹션 3 부분을 밑으로 쭉 내리시면 중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계좌를 오픈하시고 앞으로 받으시게 될 은행 이름, 그리고 은행의 전화번호, 은행 주소, 그리고 담당 은행원의 이름과 사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은행 개설을 하시게 되면 이 접수를 받으신 은행원의 이름과 사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은행원이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은행 계좌의 종류가 체킹 어카운트인지 세이빙 어카운트인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은행 계좌 번호, 어카운트 넘버와 은행 스윕트 코드라고 그러죠. SWIFT 코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은행 번호인데요. 은행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SWIFT 코드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가지고 있는 코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성하시게 되면 마무리가 다 되고요. 자, 그러면 작성이 다 된 다음에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라고 또 궁금하시겠죠. 매일 컴플리티드 폼스 2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주소의 내용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 주소는 가끔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내용이 변경이 되고 업데이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신 후에 보내시기를 재차재차 강조드립니다. 만약에 은행 정보의 변경이나 계좌번호가 변경될 경우가 또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지막에 은행 정보의 변경이나 계좌번호가 변경될 일은 거의 없으시죠. 그리고 변경하는 것 자체가 더 일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변경을 거의 안 하실 겁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내가 미국에서 부었었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심플하게 어떠한 폼을 작성을 하는지 어디에다가 보내야지만 되는지 알려드렸고요. 또 하나는 내가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름 부분 또 이름에 있어서 내가 배우자와 동일하게 살았었던 지난 날에 변경된 정보를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 변경 부분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참고가 중요한 내용인데 참고가 되셨습니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 잘 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면서 여기민을 생각하시고 또 의료보험이나 의료체계를 생각하셔서 한국에서 노인이 되시고 시니어가 되시면서 마지막에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사회보장연금하고 또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국민연금까지 받으시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 분들한테 해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에 관련돼 있어서 사회보장연금을 어떻게 받느냐 얼마나 받느냐에 대한 정보 제가 시간이 돼서 준비를 또 한 번 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내용은 현재 오늘 날짜 영상의 내용으로서 준비가 되는 내용이니까 다소 매일 투하는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국의 전화번호 클릭하셔서 그곳에서 최종 컨펌을 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주변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공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속에서 뉴욕기다림쌤과 끝까지 영상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